아 서조사야 60인치 파라솔 산지 한 달 됐잖아 뭐가 좋아요? 아 왜 좋아요? 얘기를 해봐 빨리 크고 비가 안 맞고 비가 안 될 타고 어저께 왜 비도 많이 왔고 바람도 좀 불었잖아 52인치를 쓰면 왜 비가 바람이 하면 막 튀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 60인치 레조다우 파라솔을 산지가 한 달 넘었다 두 달 학재씨도 좋아요? 동영상에 예약돼서 벌써 10개 내일 월요일날 나갑니다 지금 여기도 우리 가게도 동났어요 60인치 파라솔은 요거는 52인치 하여튼 60인치 파라솔 인기 많아요 오늘 며칠이야? 7월 4일